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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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닮아주신 벗어나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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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진미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가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고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관계 안에 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예수께로 다시 한번 노래할까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예수께로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예수께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래합시다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진미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진미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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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심리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